3,100여 명을 태우고 제주항에 입항한 크루즈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37분쯤 제주항 팔부두에 입항한 8만 5천 톤급 크루즈 메디테라니아호에서 연기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자체 진화됐습니다. 크루즈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모두 3,10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 선원 3명이 연기를 마셔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해경은 지하 3층에 있는 선박 기계실과 기관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